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24강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요.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을 했던 이 아관파천 이후에 다시 이제 1년 만에 환공을 하게 되죠. 근데 환공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대한 제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중의 생각에는 황제권을 강화하고 즉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열광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간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오늘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국권 피탈 과정 사실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이제 조약들 일본한테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권들이 하나씩 하나씩 본격적으로 빼앗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약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여기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점이 되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좀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러시아하고 일본 사실 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그 전부터 4대의 관계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청나라를 청일전쟁을 통해서 넘어서게 되면서 청나라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러일전쟁으로 촉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04년에 러일전쟁이 촉발이 되는데 바로 이 러일전쟁을 시작점으로 두고요. 이 러일전쟁이 종결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제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일본이 그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포츠머스 조약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바로 러시아하고 일본의 전쟁이 끝나는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조약의 내용이 중간에 끼게 될 건데요. 러일전쟁의 시작과 러일전쟁의 끝을 중심축에 두고 안에 들어가 있는 조약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걸 구조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우선 러일전쟁이 촉발되게 됐던 사건은 뭐냐면 이 용한포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가 용한포 압록강 하구 일대예요. 근데 이 하구 일대에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특히 이 산림체벌권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우리나라 이권을 이제 침탈을 했었는데 이 압록강 하구 일대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여기에다가 뭐 군사적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기존에 본인이 뭐 우리가 사실 조약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 법의 권한을 더 넘어서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행위를 벌이자 당시에 우리나라를 똑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이제 보고 있었던 일본과 영국 쪽에서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러일전쟁은 뭐 그 전부터 사실은 러시아랑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두고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촉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이전부터요. 사실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이제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일동맹 체결 그 다음에 용한포 사건으로 인해서 러일전쟁은 시작된다 스타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렇게 사실 스타트가 되기 직전에 고종은요. 러시아가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니까 중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는요. 저 중립이라고 하는 건 강한 나라가 사실 이 약한 나라들끼리의 다툼 속에서 뭐 이걸 중재하거나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뭐 사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일본이들 러시아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런 중립선언이 아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를 바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1904년 1월달에 중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2월달에 러일전쟁은 터지게 됩니다. 무시합니다. 일본이 제밀포에서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쟁은 발생을 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인제 보시면 되겠어요. 1904년.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사건들 있죠. 1차 영일 용안포 사건. 국외 중립선언까지는 그냥 배경으로 하나 묶으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 일본은요.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걸 체결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명분으로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면서 시설을 보호해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상에 필요한 모든 요점지와 요충지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조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겉에 명분은 우리가 지금 전쟁 나고 이러니까 니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게.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명분으로 다 위에다가 포장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시설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일 의정서예요. 러일전쟁 터지자마자 들어온 거 한일 의정서.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차. 한일 협약. 자 이 일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고문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를 나중에 막말하고 돌아다녀요. 결국 죽습니다. 스티븐스는. 그다음에 이제 재정에는 메가타를 고문으로 파견하게 돼요. 고문이라고 하는 건 저런 외교적인 부분이나 뭐 재정적인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언을 했겠어요. 뭐 일본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침탈하기 좋은 방법으로 저걸 끌고 갔었겠죠. 그래서 이 일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고문 정치가 되겠습니다. 스티븐스 메가타. 자 나중에 저 메가타가 우리나라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해서 하게 되고요. 자 러일 전쟁 중에 열강의 일본 침략의 묵인인데요.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뭐냐면 이 포스머스 조약이 1905년 러일 전쟁의 종결이에요. 1905년 9월달의 종결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달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숨가쁘고 발빠르게 움직였겠어요. 일본이 사실 일본은 그전에 청일 전쟁을 청일 전쟁을 통해가지고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동반도를 받았는데 그거를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간섭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다 된 바에 완전 재파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화가 났었던 그때의 상황을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 열강들을 등에 업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당시에 그 재미난 사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힘도 없는 말락갱이 일본이 이렇게 사람을 그려놨는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체급은 아무도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넘어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전에 순차적으로 열강들하고 다 비밀리에 조약을 맺고 등에 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미 영국하고는 용암포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영일 동맹을 맺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거는 미국하고 맺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식민지로 나라를 삼는 거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냐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무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주고 이런 식의 조약을 칠 월 달에 체결한 거죠. 이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다. 8월 달에 어떻게 하느냐?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때 영국은 어디로 식민지를 하고 있었냐면 인도를 식민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는 거에 있어서 묵인해주고 마찬가지로 영국은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눈감아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 시기에 미국하고 등에 없는다. 그 다음에 영국을 등에 없는다. 2차 영일 동맹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종결시킨 거예요. 포츠머스 조약.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뭐 이걸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를 당시 우리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군사적으로 유리한 어떤 지점이나 이런 걸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러일 전쟁 중에서 불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저 주인 없는 땅이다. 일본이 가져가버려요.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조선은 일본한테 넘어가는구나. 대한제국은 일본한테 넘어가는구나. 이제 마지막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인정한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용의 주도하게 일본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렇게 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완전하게 주변국들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권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2차 한일협약인데 이것이 강제로 체결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한일의정서 러일 전쟁 일어나자마자 군사기지 사용권 한일의정서 그다음에 1차 한일협약 맥아타 스티븐스의 고문 정치 그다음에 종결시키고요 을사늑약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거 못 빼앗아요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는 조금 여러분 지역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디에서 체결하냐 덕수궁에서 그다음에 덕수궁 중명전에서 고종의 비준도 없이 아주 아담한 곳이에요. 저 덕수궁 중명전 주변에다가 일본 경찰들 다 깔아놓고선에 고종을 겁박하면서 저거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의 비준도 없이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보호해주겠다 통감정치가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후신이 조선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여러분 그 외교권이 박탈된다는 건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 빼앗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여러분 한 개인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귀거나 친구와 사귀거나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사관들이 다 빠져나가요. 모든 것은 다 일본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권은 한 나라의 어떤 이 나라의 강함을 또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외교권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군사권 외교권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을사늑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을 보실 건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을사늑약을 간제로 체결당하고 했을 때 그럼 가만히 있었겠느냐 우리나라 이제 뭐 여러 그 고위층에 있었던 관리들이라든지 의식 있는 이런 지식인들 중에 이거에 대한 항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이 저항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는 거고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역사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뭐 좌절과 실패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출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인데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글로서 한 거를 하게 된다. 저 민영환 선생님은 뭐 예조판서, 병조판서 아주 그 고관직은 다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인들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할복을 한다든지 할복 자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되게 섬뜩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느끼셨겠죠. 그래서 그 고관직을 여기 맞았던 저런 민영환, 조병세 등이 연이어서 순차적으로 자결을 하세요. 그래서 민영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런 유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 유서에서 뭐 민영환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걸 막지 못했으나 이 민중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던지신 분이죠. 그래서 그 죽은 그 혈흔이 남은 자리에 대나무가 하나 그 아주 그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하나 피는데 그 의리를 상징하고 절개를 상징하는 그 혈죽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붙입니다. 민영환 선생의 혈죽이죠. 나중에 막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결로서 한 거를 하게 되는데 나철과 또 오기호 등은 자신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찬성한 오적을 또 처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나철, 오기호. 그래서 이 분들은 또 나중에 이제 그 대종교, 단군을 신앙으로 모시는 그 대종교를 기반으로 해서요. 뭐 독립운동 단체를 또 조직하기도 해요. 이렇게 오적 암살단, 꾸미는 자신회 같은 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을사늑약을 규탄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합니다. 시일야 이날을 방성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소리를 목청을 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운다는 뜻입니다. 뭐 너무너무 슬프죠. 사실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의 지경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뭐 내용의 문구를 보게 되면 저게 여러분들 사료로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저게 돼지만도 못한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뭐 저렇게 일본의 겁박에 끈뻑 죽어서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글이 황성신문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연이어서 외교적 노력도 합니다. 이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은 외국인이요. 미국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인이지만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분이고 한글에 대한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셔서 한글 교재도 만들고 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근대식 교육기관에서 선생님 역할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파견이 돼서 을사늑약에 무효함을 전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의 이상설, 이준, 이위종. 근데 들어가는데 그 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누가 방해하겠어요? 영국이 방해하죠.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조약을 맺었던 영국, 일본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근데 기자들이 쫙 깔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3시간을 넘게 프랑스어로다가 저희 이준 선생님이 연설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는 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나라가 저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 회의장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처참함을 느낀 이준 선생님은 자결을 선택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해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또 똑똑히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1907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 체결되고요. 연이어서 3차 한일협약인데요. 편의상, 그러니까 편의상 3차 한일협약입니다. 편의상. 근데 공식적 명칭은 한일신협약이고 이게 정미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정미7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미7조약.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헬그 특사를 파견한 거. 그래서 그걸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퇴위를 시키고요. 자기의 고종의 아들이죠. 이 순종을 왕위에다가 올려요. 이것도 참 비참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왕위를 승계해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마치 탐내기라도 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시켜서 아들을 왕위에다가 덥석 올려버려요. 아들이 바랬던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고종의 서로 대면했을 때 느낌은 얼마나 사실 좀 민망스러우면서도 껄끄러웠을까요. 순종이 올라온 상태에서 순종이 완전 허수압이죠. 그래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동의도 없이 한일신협약을 강제로 체결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게 1907년에 체결되는 정미 7조약이에요. 7개의 조약을 체결시켜버리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통감, 이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보시면 이 을산의격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내용이 통감부를 설치하는 거고 통감부가 설치되는 거고 외교권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이 통감부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차관정치를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차관정치 차관정치는 뭐냐면 장관 다음의 차관이잖아요. 그 차관의 자리를 일본인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를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부속조칙에 뭐가 들어가냐면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군대가 해산이 돼요. 이게 또 의병으로 해산된 군인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다 뺏겼습니다. 이제 다 뺏겼고요. 기후각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사법권까지 빼앗고요. 이게 기후각서고요. 1909년이죠. 감옥 사무처리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권까지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1910년 경술국치 나라의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죠. 1910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주권이 완전하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통감인 대라우치와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체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용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피탈하고요.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 이게 통간부의 후신입니다. 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총독으로는 대라우치를 임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 안에 우리나라의 권한이 하나씩 하나씩 일본한테 흡수되어서 들어가게 되면서요. 이거를 막지 못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저항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빼앗기는 장면만 좀 살펴봤는데 그 다음 주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부단히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런 저항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정리해놓은 이런 내용들을 여기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여러가지 자료나 이제 이런 사료들을 가지고요.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서 순서도 나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조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가, 다를 체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 푸시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 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삼아 그 외교고문 누구를 삼아? 스티븐스 나중에 막 샌프란시스코 돌아다니 미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막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외교에 관한 주요 사면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고문정치잖아요. 그러면 가 고문정치니까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가 그 다음에 나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에 탁절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러시아가 승인한대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에 탁절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오케이 하겠다. 그리고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조약하겠다. 이거 포츠노스 조약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년과 영토 보존의 위험이 있을 경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거네요. 한일의정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 순서대로 보시면 다, 가, 나 이렇게 되겠네요. 다, 가, 나 정답이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국권피탈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출주제 48은 학일 의병운동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의병운동을 직접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자에요. 이런 때때마다 뭐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음을 맞이할지 한 적 나와서 싸우자. 근데 이 애국계몽운동은 뭐냐면 애국 우리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이 의병이랑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몽하는 거예요. 계몽 그니까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이나 뭐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만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우는 게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저 둘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어려웠어요. 애국계몽운동은 저 항일 의병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무식하다. 저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서 부딪힌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렇게 바라봤고 항일 의병운동 세력들은 애국계몽운동을 보면서 너무 그 저항의 움직임이 완만하다.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좀 비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두 움직임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을미의병인데요. 요쪽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명서항우 시의사건인 이 을미사변과 그다음에 이 단발령. 을미개혁 중에서도 부모가 주신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라고 하는 저 단발령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죠. 그래서 내가 목 내가 목이 잘릴지언정 난 머리카락 못 자른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 등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을미년에 일어난 최초의 의병이에요. 을미 의병입니다. 주로 이제 유생 출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위정척사와 계열에서 연결된 그런 사상을 영향을 받은 이런 유생 출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인성 이송 등의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는 등 이런 활약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 그러나 의병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거. 그 체제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왕의 명령은 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자.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만해라.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니까 결국 해산을 하게 됩니다. 좀 의병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사년에 일어난 을사의병입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겠죠. 그래서 천구백오 년에 일본의 강요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니까 당시에 이걸 이제 조약을 폐기해라. 또 친일 내각 타도를 요구하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생의병장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에요 최익현. 여러분 최익현이 자꾸 이제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저 인물은 비교적 이렇게 건강한 보수층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뭐 자기의 어떤 그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익현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정책을 잘할 때는 자기가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지지를 해줬고. 이게 백성들한테가 백성을 또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요 백성들한테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은 이거는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 권력을 너무 오래 지고자 하니까 내려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의 직원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이렇게 위기에 빠지니까 의병장으로서도 활약을 하게 돼요. 최익현. 그리고 또 이 을사의병 시기 때는요. 평민 의병장으로서 이름도 평민스럽잖아요. 신돌서. 이런 평민 의병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 신도 태백산 호랑이. 되게 일본이 무서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최익현이 순창으로 진격하고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이 또 홍주성을 점령하는 등 이런 활약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 이제 이 쓰시마에서 순구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식하시다. 단식투쟁을 하시다. 최익현 의병장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을사의병이라고 하는 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거에 대한 항거하는 의미로 의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관군이 정부 쪽의 관군이 너무 이제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저 의병을 이렇게 진압하려고 우리의 같은 민족이 저 의병을 진압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익현의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면전은 많이 피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속 이제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이렇게 순국을 하십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흥선대원군대부터 지금까지 본 최익현 선생님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뭐 굉장히 사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결정이 백성을 위해서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미의병입니다. 그런데 1907년이잖아요. 그럼 정미칠조야 한일신협약 이때에 일어난 의병이네요. 그럼 바로 보시면 해그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됐고 순종이 왕으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이때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신협약의 부속 조약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죠.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 이게 군인이 의병에 합류를 한 것이 정미의병이에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은 앞에 있었던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이랑은 다르게 그 규모와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의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조직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과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전국의 의병들을 다 연합하려고 합니다. 또 각국 영사 간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적인 군대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미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사 간에다가 이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면 정미의병에 해당이 되고요. 서울로 다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실패가 되면서 결국 13도 창의군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내용이 잠깐 생략이 됐는데요. 뭐 이게 왜 잘 안 됐느냐. 여기에서도 의병이 한계는 좀 보여요. 저 이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부친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대장의 자리에서 빠지게 되고 저걸 허위에게 위임을 하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층이 좀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도 맞이했었고 그다음에 저 의병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또 잘 맞지 않아서 이게 결속력이 좀 약화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의병이 좀 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일본은 나머지 이 의병 세력을 남한 대토벌 작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소탕시켜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소탕시키고 의병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권 피탈로 많은 의병들은요. 이제 국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주나 간도로 들어가서요. 이제 독립군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은 우리 을미 을사 정미의병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별적인 의거활동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제 몸을 바친 홀로서 이렇게 몸을 바친 이런 의거활동들이 있는데요. 뭐 전명은 장인함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생활들을 하면서 이제 뭐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었는데 우리 그 1차 한일협약에서 외교고문으로 왔었던 저 스티븐스가 저 일대를 돌면서 막말을 하고 다녀요. 어떤 막말을 했냐면 이토가 이토유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것은 이 대한제국한테 너무너무 사실 좋은 거다. 그래서 이토한테 오히려 도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맨날 때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이제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저 전명환이 스티븐스를 사살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권총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스티븐스를 쌌는데 이게 결국에는 불발하게 돼요.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육탄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게 총의 뒷부분을 잡아가지고요. 저 스티븐스랑 이제 엄청나게 그 몸으로 싸우게 돼요. 근데 그때 장인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장인환의 권총으로 이제 사살을 하는데 성공을 시켜요. 근데 저게 참 좀 아이라니하면서도 신기한 점은 뭐였냐면 저 전명환하고 장인환은 저 당일날 서로가 스티븐스를 사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저 같은 시점에 이렇게 에너지가 같이 함께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뭐 나중에 이제 장인환 같은 경우 잡혀가지고 뭐 들어가서 재판을 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선생은 이런 스티븐스 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안중근 선생한테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또 만주 하울빈역에서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려순 감옥에서 수감돼서 동양평화론 지금 이 동양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서양의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양이 동아시아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저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또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던 중에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고요. 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이재명 선생님한테 이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사실 망설임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런 어떤 안중근 선생의 의거활동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 선생님은 명동성당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더 나쁜 놈이죠. 외국인보다 이 일본 놈보다 더 나쁜 이제 친일파인데 저 이완용 우리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팔아넘긴 저 이완용 명동성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완용을 칼로다가 찔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통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가슴 쪽에 있는 데가 관통을 하고 여러 번 찌르게 되는데 근데 가까스로 이 근대식 의료 기술로 인해서 저 이완용이 살아납니다. 욕을 엄청나게 이제 뭐 지금까지 먹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당시에 저 이완용이 뭐 생사를 이렇게 넘나들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요. 막 저 사람한테 몸에 좋은 거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싸들고 뭐 완전히 이 도로가까지 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권한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습격을 했지만 중상을 입힌 지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됐다는 거 그러나 이제 이런 의거 활동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연이어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전명훈 장인환 스티븐스 사살 안중근 이토이로블미 사살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뭐 이완용 습격 사건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벌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만큼 실력을 키워가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애국계몽운동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진보적 지식인층 그 다음에 개혁적 유학자 등이 이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국제관계를 적자생존의 원리로 인식한다. 환경에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고요. 적응하지 못한 자는 뭐 죽는 거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강한 인종이 그다음에 이제 뭐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제국주의의 침략의 논리를 그걸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이런 어떤 논리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한 끗 차이인데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일명 나라를 뭐 유지시키고 구하는 데 있어서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한쪽으로 만약에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한테 잡아먹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만큼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일본한테 식민지를 겪는 거는 마치 당연하다라고 하는 친일의 논리로 반민족을 민족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논리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는 시작은 저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조직이 이런 어떤 친일단체와 협력을 하게 되는 식으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실력양성운동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표로 활동을 하게 된다. 자 보안의 여러분 얘는 이제 그 순서대로 보실 텐데요. 이렇게 갈게요. 앞에만 따서 보헌 대신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헌 대신. 자 이거는 뭐냐면 보안의예요. 보안의. 자 저 보안의는 일본의 황무지를 개관하려고 하는 저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철회시킨 단체가 보안의다. 보안의. 여기서부터 이제 첫 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헌정연구회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에서 더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대한 자강의. 헌정연구회는 뭐 이 조직 단체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치의 체제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 자강의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자강 스스로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육진흥과 그다음에 산업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 자강에는 여러분 사료에서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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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한 자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해산이 됩니다. 이거 너무 잘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민회인데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내용이 맥락이 조금 끊기는 면이 있는데 이게 애국계 뭐 실력을 키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우리나라의 어떤 실력을 키운다 정치 체제를 업그레이드한다에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안회 같은 경우 일본이 자꾸 침입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저 보안회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황무지를 개관하려고 하는 걸 저지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황무지를 개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농광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정연구회는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계열에서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헌정연구회는요. 이제 시스템을 정치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군주 왕한테 중심으로 가는 정치체제 말고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을 뭐 주장을 합니다. 헌정연구회 그리고 이제 대한장왕에 스스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실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너무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신민회에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민들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이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애국계몽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기서 극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실력 양성을 추구하는 애국계몽운동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보시면. 평양에 이런 회사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이 만들어져요. 태극서관. 그래서 뭐 민족산업을 육성하고 뭐 서적 같은 거 출판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학교도 나오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렇게 학교도 설립하고요. 그러나 뭐도 있냐면. 무장투쟁 같이 합니다. 신민회는. 그래서 이 서간도 삼원부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요. 독립군 양성기관으로서 신흥강습소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뭐 이십년대 봉우동 전투라든지 그다음에 의열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담하는 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들을 여기서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신흥강습소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이 신민회가 잘 아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비밀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공화정치체제. 함께 정치해야 된다. 저거는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군주라고 하는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공화정치체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입헌군주제 법의 제약을 받는 군주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된 거냐면 공화정치의 체제까지 추구를 하게 된다. 그런 어떤 근대국가의 수리까지 요구한 것이 바로 신민회였어요. 너무 잘 나옵니다. 랭킹 1위예요. 그리고 2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나 이제 이게 결국 1911년 우리나라 이제 한일 병합이 되고 난 시점이거든요. 저 시점에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Y가 됩니다. 안명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안명근이 이름이 누구랑 비슷하죠? 그 안중근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해서 그 안명근을 비롯한 신민회 회원들을 여기에 관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잡아드립니다. 105명을 잡아드리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해산이 되는 고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신민회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는 안창호 양기탕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비밀결사 단체고요. 국가를 회복한 뒤에는 이런 나라 만들고자 했어요 공화정. 공화정치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진짜 저 공화정치의 국가를 수립한 게 최초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조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회에서 엄청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한다 신민회죠 신민회.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배울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요거는 보완이고요. 자 3번 보시면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죠 여러분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 오늘날의 의회처럼 만들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독립협회죠. 4번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배울 겁니다. 요거 이제 독립의군부인데요 이거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남만주에서 3원부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요. 무장투쟁하는데도 힘썼던 단체는 신민회죠 정답은 5번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렇게 해서요 근대사 우리가 국권피탈의 과정과 그다음에 요 국권피탈의 그 조약들 여러분 잘 정리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국계몽운동과 그다음에 의병 요것도 정리 잘하시고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